싫어요 고모 싫다고 내가 왜 내 집 두고 고무중에서 살아 너 여기 혼자 못 두겠으니까 그 깡패 같은 놈하고 엮이는 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말했잖아요 나 김강재 사랑한다고 강유라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는 팔자로 태어나 너랑 나랑도 그런 사람들이야 오빠 사업 힘든 거 알지? 니가 김장관 댁으로 가야 그렇게 힘 있는 집안하고 혼맥을 맺어야 니 아버지가 살아 너 꼴렁한 놈하고 연애한다는 소문 들어가서 니 혼담 얘기 깨지면 오빠 사업 망하는 거? 순간이야 그럼 그 다음 순서는? 니 아버지 밑보여서 부도 내고 교도소 가고 우리 아빠가 왜 교도소 일까? 무슨 죄로? 철없는 딸 둔 죄로 세상 물적 모르는 순진한 딸 둔 죄로 너만 다치는 거 아니야 김강재도 다쳐 아마 아주 크게 다칠 걸 끝 끝 끝 끝 끝